내가 기초생활 수급자냐고? 난 아니야 얼굴 보면 느끼는 게 있겠지만 난 되게 부자거든 진짜 좀 불쌍한 애다 할매 복지카드 등등으로 배달시켜 먹음 그러니까 쟤는 할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애야 할매 복지카드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할매도 뒤졌을 것 같고 영구 임대주택 살면서 영구 임대주택이 아니야 여기 집 샀어 아예 임대가 아니야 망상을 해도 결국엔 데미지가 없어 왜냐하면 난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 동네 사니까